WTO 반덤핑 협정 해설, 법률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. 공인회계사가 지은 반덤핑 협정 해설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책입니다. 반덤핑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반덤핑 분야를 자문하는 공인회계사들에게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또한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덤핑 조치 및 덤핑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들에게도 협정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될 학술서입니다.